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입체 우산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2장, 나무 꼬치막대 1개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총 3번 반으로 접어줄 거에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줄 건데 이때는 접은 선이 나오지 않도록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살짝 눌러만 줄게요. 앞에 있는 색종이 선에 따라서 뒤에 있는 색종이를 잘라내줍니다. 그리고 접었던 거 펼칠게요. 위쪽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둥근 선을 그려주세요. 그린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펼쳐주세요. 접은 선이 총 4개가 보여요. 이 4개의 접은 선들이 모두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색종이를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줄게요. 접은 선의 한 칸을 가운데 점이 있는 데까지 오려줍니다. 자른 색종이 바로 옆에 있는 이 한 칸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반대쪽에 있는 칸 뒤쪽으로 붙여주세요. 접은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한 번씩 더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러면 우산 완성이에요. 손잡이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아래쪽 부분을 손잡이 길이가 될 만큼 조금만 접어줍니다. 같은 길이로 3개 더 접어 볼게요.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같은 길이로 한 번 더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모두 펼치면 이렇게 접은 선이 3개가 보여요.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모두 오리면 긴 색종이 3장이 나옵니다.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뒷면에 풀칠하고 나무꽃이 막대의 끝쪽에 이렇게 붙여서 돌돌돌 끝까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색종이도 뒷면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반대쪽 나무꽃이 끝에 같은 방법으로 돌돌돌 말아줍니다. 돌돌 말려진 색종이 윗부분에 풀칠하고 미리 만들어두었던 우산 가운데 이렇게 붙여줄게요. 풀이 마르기를 기다려주세요. 우산 위에 붙일 꼭지도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 번 뒷면에 풀칠하고 이렇게 끝에부터 시작해서 돌돌돌 말아줍니다. 말린 색종이 윗부분에 풀칠하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예쁜 우산 완성입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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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